허추님 네? 뒤를 보세요 길이 점점 끊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가! 야, 우냐? 야? 아니야, 응 아 진짜 울어? 아빠한테 흐를 거야 네? 뭐 안으로 접히겠다, 렛트님 길에서 곡괭이 들고 쫓아왔어요, 아빠 길도 없애고 아, 길 안 왔으니까 미안해 보렛드! 사과모, 여기 너무 힘들어 뭐하는데? 어? 나 그냥 도감 맞추면서 장비 맞추고 있지 여기서 직원 뭐하는데, 사과모? 나 농부 아니, 농부는 뭐 1시간 하면 얼마 정도 벌어? 못 벌어 넌 왜 하는 거야 돈을 벌잖아? 어 그럼 또 씨앗 사면은 지금 11원 남았어 방금 4만원 벌었는데 4만원어치 씨앗을 또 샀어 아, 농노잖아 그거 완전 그래서 지금 씨앗 사러 오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 아, 이제 또 씨앗 사가지고 가면 또 이제 이지게 그냥 심고 물 주고 캐고 뽕뽕이 옷 왜 벗어? 어떻게 가진 게 없어요, 상아몽이 아, 저도요 저 보세요, 저도 다 벗고 있어요 뭘 벗어? 지금 머리 쓴 것만 봐도 지금 다루구만 이거 캐시 아이템이 뽕아 어? 내가 일단 떠받는데 없어, 나올 거 그래? 어 나 씨앗 그지? 박아몽, 이제 일하러 가라, 빨리 약간 즐거웠죠? 아이고 잠깐만 어, 후원, 후원 보상으로 깡이나 해야지? 우파루파, 우파루파 팝니다 우파루파 커요운데? 우파루파하고 후불 안 돼요, 후불? 후불? 얼마, 얼마 얼마? 얼마까지 알아봤어요? 전 많이 벌어올게요, 박아몽이 저에게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우파루파로? 우파루파로? 우파루파루 나 다해야 될게 그러면 그거 하자 내가 여기다 뿌릴 테니까 둘 중 하나가 먼저 달려와서 먹기 어때? 오케이, 오케이 쏘이 터 와 으음 으음 나, 나, 나 난 줄거잖아 알았어, 죽게 죽게 쏘이 터 왓 내 거야 어? 뭐해라? 아 렛츠가 마크 먼저 들어와서 햄버거가 솔직히 좀 별로였어 어때? 어때? 오오오 귀여운데? 나 이제 일해야 돼요 이제 저희도 일하러 가야죠 우리 또 일하고 만납시다 너희들 뭐하러 가냐? 난 일단 그 뭐지? 수선 좀 찾게 수선 찾으려면 엔더 가야지 수선 겸 마부사과도 같이 찾으려고 신전 하나만 찾게 마부사과도 이제 누가 가면 있어? 플러스 오야봉 이렇게 할까? 이거 그러면 째져가지고 찾자 그러자 그러자 그럼 내가 북서쪽 갈테니까 너가 북동쪽으로 갈게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 어? 설마 오 시발 똑똑 이러면 수선 한 개 더 마려운데? 어? 봉우리 저건 스포너인가? 저기가 털렸다는 소리는 이 아래도 털렸을 확률이 좀 높기는 한데? 아 잠깐만 이거 누가 봐도 인위적인데? 저 신전을 일단 가보기나 할게 뭐 국제야 본전이네 양 좀 파먹은 거 같은데? 아 이거 털렸다 하필 처음으로 발견한 신전이 뭐야 더블님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? 혹시 당신 신전 찾고 있습니까? 어? 아니요 저 마석 런 중 아 어? 먹었어요 마석? 네 하나 근데 왜 런을 해? 어? 하나 더 모아서 50만원에 팔려고요 아 그럼 50만원이야? 아니요 강매하려고요 아하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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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라인 보살한 여기는 만약에 있으면 안 털렸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 스컬크가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스컬크가 한야도 없지? 신전은 아니더라도 스컬크가 있는데 보통 아 아 눈산 아 봉우리 있다 마이너스 6천이만 근데 슬슬 안 털린 신전 하나 나올 때 됐거든 여기는 제발 아 왜 그래 내려오자마자 있는 거 진짜 걔 엇가네 신잠 좋다 섬손도 좋은데 딱 10이 된다 이거지 효율 행운 수선 내고 마부사과다 와 끌었어 이거지 아 근데 수선 수선이 좀 너무 급해 수선 한 개만 진짜 여러 개 바라지도 않아 잠깐만 아 이거 죽었다 아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신전이 큰데 실속이 없어 신전 또 찾아야 되세요 거니까 이건 어지럽네 좀 근데 나 밥 시킨 거는 왜 안 와 미친 어둠 때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비번 이상하게 눌렀나보네 아 영업시간 끝났어 아 되는 게 없는 날이다 수선 못 구했어 나는 난 안 되는 놈일 거야 지금부터는 매몰비용이야 솔직히 돈 벌어서 사는 게 더 나은데 대장장이가 되기 위해 광부가 되기 위해 수선책을 구하는데 왜 첫 스텝부터 앞으로 나아가진 않냐 여기 뭔가 폐광 느낌인데 아 신이시여 제발 진짜 한 번만요 내가 운이 없는 거야 원래 이런 거야 그러면 그냥 샵 구덱인데 영원한 무한 축구음을 갖췄어 얘들아 난 악놀 서버 끝날 때까지 영원히 수선책만 찾다가 인생을 마감할 거야 이 사막에서 벗어날 거야 두 에어스 레이틀 목초지 씨 썬번만 단 한 번만 마이너스 38이면 없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뭐 이번 썸은 목초지에 그거 안 나온 게 뭐 그냥 막아놨어? 이 개 같은 세상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이제 한 시가 다 돼가는데 내가 4시에 방송을 켰는데 이게 이럴 순 없다 진짜 응 안녕하세요 레천 안녕 마크에서 이 목초지라는 쓰레기 같은 지명을 나는 뽑아 버리고 싶어 봉화 진짜 야 너는 10시간 나 저거 밭방 끝낼 때까지 계속했던 거야? 씨 대한 불화 안났노봐 너한테 줄 3손 책은 하나 발견했다 3손 주면 좋지 맞아 사과도 구해야 되고 4과 하나 줄게 4과 한 손 얻었어? 너 줄 거 하나 챙겨 놨지 고맙다 이 목초지도 또 실패야 목초지에선 내려가지 말자 여기 지금 내가 오늘 열 번은 속은 거 같은데 단 한 번도 목초지에서 신전이 안 나왔어 이 개 같은 거 나 집으로 갈게 일단 나 집으로 갈게 그럼 오늘 너 열 시간 열 시간 동안 사람과 대화를 안 했던가요? 미안해 사람과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어 뭐야 미안해 오늘 나 수선제 구하고 네덕 해서 내 거 네덕 만들고 뿅이한테 갚고 그리고 이제 엔더가서 셀커랑 엔더파밍하고 베이크 짜왔는데 씨발 일반부터 못 해가지고 모든 게 망했어 넌 너 아직 무역섬이었다고 또 안 온 거 봤어? 뭔 무역섬이야 뿅아나 나는 항상 목초지와 봉우리 사이에 있었어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 사야 되나? 야 근데 아까 수선은 2만 원에 팔렸대 아니 근데 이게 사과 겸 파밍 해보자 했는데 야 신존이 존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존 첫 신존 내가 한 4시간 만에 찾았나? 안 털린 거 안 털린 거 안 털린 거 안 털린 거 찾기 힘들지 그냥 레트나 일단 옷 벗고 옷 손에 횃불이랑 악어만두 두준 다음에 어 응금 시작했는데 천 원만 줄 수 있네 이거 하면은 반복세 되거든 일단 씨발 ㅋㅋㅋㅋ 후추님 아유 레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후추님이 죽으셨다는 분이 이분이에요? 진짜 주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죽으셨다길래 아 주웠다고 표현했어요? 네 아니 후추님이랑 파밍 가려고 했는데 뭐하냐고 하니까 지금 위탁받은 아 아 뭐 하다 주웠다 예 마크 좀 잘 하시나요? 아니요 엔더 가보셨어요? 아 한 번 가봤습니다 옛날에 렛트님 감사합니다 저..저 갑자기 왜요? 우리 감사하려고요 렛트님 우리 물린 거야 그래서 언제 오세요? 저 왔어요 근데 저희가 가야 돼요 저 귀환소 있죠? 그거 귀환소 맞아요? 다시 확인해봐요 교환을 하셔야죠 렛트님 맛있죠? 어 잠깐만 근데 허추님 이제 주무실 시간 아니에요? 새벽 1시면은? 아니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면 안 좋은데 아 근데 엔더는 나도 좀 건널기 없이 가보는구나 처음이 아 진짜요? 진짜요? 네 아니 여기서 뭐 건널기를 못 써가지고 어 여기 어디야? 벌써 길이 잃었거든요 잠깐만요 아 엇가야 어떻게 여기서 길이 잃어요 진짜 거짓말 하지마 진짜 그렇다고 네 진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뭘 믿는다 베타일 때는 F55인가? 두 번 누르면 아마 네네 오 렛트님 짱착해 아니 후추님 네? 본인이 주셨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아니 저 주음 당했다니까요 저 뒤에 살아니까요 렛트님 주음 당한 거야? 어디 가셨지? 아 진짜 진짜 왜 그래 아니지 뒤에 타 그냥 아니 우리 일직선으로 간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뒤에 타! 아니야 그 그 후추님이 귓말로 준 거 찍으셨어요? 웨이포인트? 안 드렸어요 그 누구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아니 후추님 그거 아니야? 일부러 적당히 도와줘서 본인을 찾게 만들려고 뭐 완전한 사인이야?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괜히 한두 개 아쉽게 알려줘가지고 찾게 만드는 거지 아니야 저 아 그런 건가? 아 잠깐 후추님 무서운 사람이었네? 아 뭘 무서운 사람이야? 아니 이쪽으로 가도 괜찮은 거 맞나요? 어디 있는데요?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와야 되는데 어 내려가야 돼요? 렛트님 왜 발로 하러 갈래요? 아 왜야! 나 300m 남았어 다들 어디 300m요? 저희 1000m 어? 근데 왜 아직도 저기지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주유라한테 저한테는 아무 일 없었어요 찍어준 거 빗기둥 따라서 그냥 일자로 내려오면 바로 그냥 엔더 입cu임 바로 내려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진짜 발이 부러져 났네? 화이피장 PET이 있다구? 어? 난 이거는 몰랐는데? 미안해! 나도 마을로 갈게! 다잉 안녕하세요 자 한 번 가봤습니까?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엔더파밍 해보셨으니까 와 진짜 쉬프튼으로 계속 울부짖었어요 네? 진짜 울부짖어 이거 시청자분들이 좀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게 몬스터 소환하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연동 만약에 해놓으셨으면 일단 호추님하고 난 떨어져서 갈게 잠깐만 일단 저는 갈게요 여기서 한 번 지켜봐요 재밌음 아 잠깐 이거 신속한 잠행 필요할 거 같은데? 저건 구하러 가야겠는데? 방패 들어! 방패 들어! 안돼! 안돼! 잠시만! 난 일단 못 구해 잠시만 이거는 이쪽! 제가 지금 어떡해! 호추님 그냥 자기의 감을 믿고 뛰어! 자기의 감을 믿고 뛰라고요? 아! 맞게 자기의! 안돼! 안돼! 잠깐만! 두 분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가! 많이 안 멀어 호추님 네? 오늘 장비 파밍 10시간 잡죠? 어? 근데 호추님 금방 주무셔야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? 나 한 번만 더 죽으면 자러 갈 거야 어? 어? 잠깐만 저.. 아 왜 좋아해요? 저 네이버 페이 충전 좀요 아하 잠시만 나도 충전 중 근데 내가 보기엔 호추님 이거 시프트 안 밟고 이 정도는 올 줄 알아야 돼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고요? 네 한 번 해보자 시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홈라는 마크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본인이 믿어 오 잘하네 다시 대각선으로? 일자로? 네 이렇게 얼타는 사이에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허추님 네? 뒤를 보세요 길이 점점 끊어지고 있어요 빨리 안 가면 떨어져 죽어 앞으로 가! 호랑이 선생님 끊을 거야! 이 분 마이크가 갑자기 안 들리는데? 야 우냐? 야? 아니요 여기 아 진짜 울어? 아 왜 울어? 코네틱 울렸대요! 코네틱 울렸대요! 나 터네틱 울렸대요! 나는 더 이상 집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아니 호추님 잠깐만 호추님 미안해요 왜요? 울었어요 아 울었잖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울었네 아니야 이럴 때 이럴 때는 레트님 3분 R 3분 R 아 진짜? 저어! 어 표독해졌다 표독해졌다 으으으으으 다리를 내가 잘못 끊었네 앞으로 퇴로는 제가 차단 안할게요 미안해요 울지마 아빠한테 흐를 거야 네 안으로 접히겠다 레트님 길에서 복갱이 들고 쫓아왔어요 아빠 길도 없애고 아 길 안 왔으니까 미안해 레트님 네? 야 오늘 맛있다 했죠 추님 아까 근데 추님 울었을 때 너무 좋아했다는 긴말로 아 진짜요? 아니야 아 그렇게 안 봤는데 뭔 소리야 그때도 몇 년에 엄청 웃었는데 저희 이제 선택을 할 때가 왔어요 남쪽이냐 서쪽이냐 허추님 선택 꼭 어디에 가면 나올까요? 그 배가 남쪽 갈까요? 오케이 그러면 서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아 잠깐 나도 가면 안 좋은데 남쪽 가죠 그럼 오늘 내가 가자는 대로 하면 안 돼 오늘 내가 너무 파멸적이야 오늘 허추님 워든 신점 가봤어요?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육원 같이 가야겠죠 공포게임 하면서 안 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데 무조건 우는데 그러면은? 저 거기 가면은? 저는 마크 처음 했을 때 크립터 보고 울었거든요 왜요? 크립터가 왜 뭐지? 그럼 허추님 지옥도 안 가보셨나?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다만 이번에 지옥 갈 거예요 실제 지옥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? 네 허추님이 데려가 줄 거예요 봐봐 아 렛트님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렛트님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? 헉! 죽었어? 구성복게임 진짜로? 진짜로 진짜요? 뭐뭐붙었어? 효율사 수선내구삼 갖고 싶어 나 오늘 오후 4시부터 지금 12시간째 하면서 나 그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나 아이 그럼 또 마음 약해지는데 내가 또 이제 주시면은 또 내일 언제 부르셔도 오토콜이죠 딥다크건 지옥이건 어디든 함께 가 우리 계약서 하나 써볼까요? 하하하하하하 계약서까지? 나 코레트는 후추와 함께하는 모험에 동행합니다 선서하십니까? 일단 받고 한번 써보고 홋갱이 맛좀 한번 보고 아 맛좀 보고 맛만 살짝 일단은 이거는 렉트님이 이거 먹으면 마음이 잠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맡아 놓을게요 내 약속시간까지만 하하하하 내 약속시간 맞춰서 그러면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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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띵님한테 이를 거야 하하하하 근데 평소에 1시에 자러 가시는 거면 지금 엄청 졸릴 것 같은데? 저요? 지금 약간 각성상태? 졸렸다 딱 저 각성상태 끝나면 급 엄청 졸릴텐데 맞을까? 빨리 한 군데 털고 보내드려야 될 듯? 리얼리요? 우리 숙제까지 하고 잡으면 딱 빼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칼은 후추님이 마저 왔어요 내일 돌려드릴게요 몇 시에 오세요? 일단은 렉트님 저 준비물 열심히 준비한 것까지 한번 해주세요 이거랑 신발 하나 이게 뭔지 알아요? 렉트님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수선곡 제발 여기 있습니다 와 드디어 이거를 드디어 수선곡갱이요 나 이제 내일부터 광고 레벨을 할 수 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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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친나보다 잡아야 돼 제가 공격 받은 거죠? 어? 어? 엔딩 완벽 나 후추님 오자마자 하루만에 파밍 입기 다 한 거 에반데 너무 배 아픈데 그건 맞긴 해 알차다 너무 알차다 어? 거의 계단링 쪽인데 거의 계단링 쪽인데 거의 계단링 쪽인데